안녕하세요 보리들 차리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메인채널에서 했던 마트놀이를 오늘 색칠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놀이를 해볼거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개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어요 그럼 천천히 한장 한장 완성을 해볼게요 구독자 papel 꼭, 다음엔 ultras tego 고춧가루 칼칼 고추를 올려줍니다 청양고추 고춧가루 양념이 양념을 넣어줍니다. 양념이 다진마늘 양념이 양념이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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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 껍질 가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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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칼 고춧가루 바삭하면맛 정리를 잡아두세요 정리를 잡고 골고루 뚜뚜뚜 중간에 계란 강아지 해물 식용유 19 companhia 20 companhia 5 companhia 청양고추 소금 볶아줄게요 소금 소금 볶아줘 소금 고기 소금 고기 고기 고기는 고기 운명을 계속iz сок 많이 삶아버릴내는 괜찮으시오 깨자 멍게는리 기se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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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도움맛 찹쌀 아삭아삭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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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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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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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